탄소중립을 위한 과제들이 2040년으로 앞당겨진 가운데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생태지향 교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교회들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매뉴얼이 나왔는데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생태지향 교회들의 교육, 실천, 행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이 출간됐습니다. 생명과 더불어 녹색 희망으로라는 제목의 이번 생태교회 매뉴얼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가 기독교기후위기신학포럼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함께 제작했습니다. 매뉴얼 제작에 참여한 이들은 2040년으로 앞당겨진 탄소중립의 당면과제 앞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존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매뉴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교회들이 이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배해서 또 교육에서 그리고 선교적인 영역에서 신청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만들어졌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생태교회 매뉴얼은 저희가 현장 목회자들, 녹색교회 목회자들 중심으로 모였지만 또 신학자들도 함께해서 앞부분에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교회의 실천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생태교회를 위한 예배, 교육, 선교 등 세 카테고리로 구분해 탄소중립 사회를 이뤄갈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기후위기 시대 한국교회에 요청되고 있는 생태적 교회 교육과 선교회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초교파적으로 사용되길 바라며 교회협 로고를 넣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로 제작했습니다. 교회협 생명문화위는 향후 생태교회 매뉴얼 제작에 참여한 지필진들을 중심으로 한 강사진을 구성해 전국 각 지역에서 교육과 가이드 등 매뉴얼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회 각각의 현장에서 많이 읽혀지고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료로 저희가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확인을 해보시고 각각의 교회 일정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홈페이지에서 문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최재진입니다. CTS 뉴스 최재진입니다. CTS 뉴스 최재진입니다.